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하체 운동이랑 복근 운동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또 시국이 너무 안좋아져서 헬스장 가는게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헬스장을 가더라도 마스크 꼭 쓰시고 손 같은거 깨끗이 하셔서 청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구요 저도 요즘에 헬스장 관련된 컨텐츠 준비한게 많았는데 그거를 못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힘드니 우리 일선에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 힘내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환자분들 너무 힘내시고 가장 힘드실 우리 의료진분들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국 정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! 자 가시죠 첫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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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